알았냐? 네 아니 이쪽은 정리 때려주기도 안갈라래 너들 그렇게 많은데 네 그러냐? 그지 그긴 처음 했지? 요기 바빠요 아버지 아버지 네가 기준해봐 기준 기준 그렇지? 오빠 너도 기준해봐 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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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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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앉아있어 불러다니는 거 안 불러줘서 바빠 깬 줄 알고 내가 불러줬더니 또 기억나고 지나자 앉아있어 잠깐만 했어 여보 요새끼 한번 시키고 오빠 너 기준 저새끼는 학교도 안 나왔네 보니까 원인 네가 해봐봐 기준 아우 지나라고 괜히 시켰어 그래 네가 해 자 기준해봐 기준 여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지 한번 들어봐봐 알았냐? 알았다 여기 몇 번? 15분밖에 안계시는데도 목소리는 크지? 여기는 한 100분에 100분 자 알았냐? 알았다 여기만 해 여기만 여기만 앉은 사람이 배운 게 있어야지 가을 나온 새끼야 누가 붙잡았냐 엿장시는 전 가는 사람만 붙잡고 오늘 전 안 막아요 진짜로 엿 좀 줄까? 얼른 줘 저 오빠 먼저 줘라 성들 더럽게 급하네 저거 이리 와이리 여기 두롱돼지 지랄하고 대가리는 너 엄마가 제일 먼저 내놓을 때 왜 내놨다고? 쓰라고 이거먹으려고 이리 공쟁의 질 거기 서가지고 춥다고 그러고 지랄이야 뭘 물어봐 그냥 니가 제 편의 대로 줘 자 북장국 깽가리 여러분들에게 신명나게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자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 버리고 싶은 거 아이고 소방새끼가 바람피는 거 같아 이런 거 의심하지 말고 그냥 여보 여보 니가 최고야 니 것이 그냥 기가 막히고 막 이래봐라 절대 바람 안 펴 알아들었지? 알았냐? 네 자 북장국 깽가리쇼 자 한 번 갈랍니다 차렷 경례 자 북장국 깽가리쇼 자 북장국 깽가리쇼 자 북장국 깽가리쇼 자 북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